내가 쓴 정품이 불법? 라이선스도 범위가 있나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단순히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정당한 권원, 즉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권원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프리웨어, 셰어웨어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데요. 2003년 48%에 이르던 불법 복제율은 2015년 35% 수준까지 내려갔으며 OECD 평균인 26에서 27%보다는 높지만 세계 평균인 39%보다는 이미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70% 수준은 물론이고 아시아 평균인 61%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개선은 물론 저작권자의 고소고발 외에도 검찰이나 경찰의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통하여 집행력이 강화된 측면도 영향이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등의 교육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국민의 저작권 인식이 제고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언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국가 공공기관은 물론 대다수의 영리적 기업체에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라이센스 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많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즉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았지만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단순히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OX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해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권한을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 종류가 매우 다양함으로 내가 필요한 라이선스가 어떤 것인지 잘 선택하고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 10의 경우 흔히 처음 사용자용이라고 불리는 FPP 외에도 라이선스 키를 디지털로, 즉 이메일로 전달받는 형태인 ESD.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완제품 PC를 제조하는 대기업이 MS와 계약을 하고 PC에 OS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형태인 OEM, 소규모 조립 PC 업체가 메인보드에 OS를 귀속하여 판매하는 형태인 DSP, COEM 등이 있습니다. 만약 고장이 나거나 세월이 흘러 컴퓨터를 바꾸게 되었을 때 FPP, ESD 라이선스라면 새로운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OEM이나 DSP 라이선스라면 새로운 컴퓨터에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범위가 완전히 달라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없이는 소위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중 실수하는 사례 중 중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OEM CD, DSP CD 등을 잘못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그 자체로는 사용자들에게 단품으로 판매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소프트웨어 CD를 구매할 때는 양도가 가능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상기한 라이선스를 가진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에 설치된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업무용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거나 기업 등 업무 공간에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다음의 소프트웨어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 역시 저작권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라이선스의 형태는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쉐어웨어 소프트웨어와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부터 구분을 해야 합니다. 쉐어웨어 소프트웨어는 보통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이용기간 등에 제한을 둔 것으로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는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업용 목적 이용 금지와 같이 이용 허락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자의 라이선스 정책은 바뀌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무료 캡처 프로그램이었던 오픈캡처는 2003년 첫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9년간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다 2012년 2월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어 기업, 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비용을 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픈캡처 사건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설치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도 업데이트나 버전 변경 등의 과정에서 라이선스 변경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서버 소프트웨어는 서버를 매개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서버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체계 DBMS, WAAS, 보안솔루션, 클라우딩 컴퓨팅 솔루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개별 PC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와는 달리 서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뿐 아니라 서버에 접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가격을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 또는 장치들이 서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을 하고자 할 때 CAL을 구매하도록 정책화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기관과 관련된 분쟁의 중심에는 CAL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AL은 서버 접속 라이선스라고도 불리며 서버 자체의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그 서버에 접근 가능한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회사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서버를 이용하게 되며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이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근해서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등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서버 접속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CAL이라고 명명합니다. 즉, CAL은 실체가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아니며 서버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입니다. CAL은 장치당 라이선스와 사용자당 라이선스가 있으며 두 가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치당 라이선스를 선택한 경우 해당 장치를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용자당 라이선스를 선택한 경우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여 접촉하는 장치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CAL은 내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하는 라이선스인데 반해 외부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접속하는 경우에 할당하는 EC 라이선스도 존재합니다. CAL은 장치 또는 사용자의 수만큼 해당 장치 또는 사용자에 할당하는 라이선스인 반면 EC는 서버에 할당하는 라이선스로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오석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